오 로스쿨 짜각 충북대 달다꼬 충북대 기념 이거 밤에 잘 나와 내 걸로 찍어줄게요 우와 농대랍니다 드리다 엄청 많이 찍었어 자기 인사 자기 사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가기로 했어요 잘 나온 것 같아요 반짝반짝 우와 대학교 오랜만이에요 우와 가볼래요? 네 소영님의 추억이 담겨있는 충북대입니다 다 벗고 넘어구나 근데 왜 이렇게 무담처럼 이렇게 돼있어요 왜 이렇게 두꺼워 우와 정자도 있다 선물 완전 선물 비타하고 보기 좋겠다 비타하기 좋아요 예뻐요 슈퍼문 여기가 중앙 도서가 도서가 하나 더 짓고 있어요 우와 저기서 공부하셨어요? 네 여기서 공부하셨어요? 뭔가 사진들이 가득 전시했나보다 아 검총물 유럽인데요? 밀라논데? 우와 몰라 왜 여기 사진 찍어놨지? 우와 이거 빅벤 아니야? 런던 되게 가본데 맞나봐요 어떻게 다 알지? 유명하잖아요 그리스야 오 그래요? 이거 마카오 대학생 풋풋한 대학생의 느낌 맨날 학교 축제 어디 학교 다 됐는데요? 엄청 귀엽다 얘네 저 볼래요? 뒷모습 키티다 키티 여기 거미도 아니고 나 사람 떨어지는 거 나 전에 처음 보고 처음에 나 진짜 사람 떨어지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미대입니다 두토피아 아 그럼 마이도 달리고 다리가 너무 튼실해 치킨완 고양이의 목체 온누말길이다 아 돼지다 돼지 우와 공물청구 귀여워 죽었어 자고 있어 눈은 떴어 갑자기 대학가 시작 좀 좋은 데 사시네요 코인어레방 있으면 다 좋은 거 자트인데요 신년데도 신년데도 어디로 가고 있죠? 레몬 주지 말이야 소영님의 레몬 코코오 우와 되게 골목구멍 맛있는데 많을 거 같아 전국 오이 매출 맛있을 거 같아 맛있어요? 몰라 안 먹어봤어 아 그러면 아 전이 맛있대요 전이랑 막걸리 안 그래도 더우면서 파쿠마야 시작 우와 레몬소트 크리스마스 거꾸로 되세요 최고 되게 신났다 과세지 레몬소트 신문 이거 처음 먹어요 오 레몬 넣어줍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자봉도 맛있어요? 자봉은 내가 못먹어가지고 자봉 못먹어가지고 자봉 못먹어가지고 짠 우리 짱 냈어 다시 잔 짱 레몬이 동돔 어 어묵상도 나왔다 하아 레이 바ствие 그 ื밥 발 와 tint 짠